흑맥주 사태에 대한 잔나의 폭로까지 터져서 용찬우가 더욱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음지 유튜브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구제불능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용찬우가 이렇게 끝없이 욕을 먹는 이유는 지치지도 않고 동키호테처럼 세상과 맞서 싸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용찬우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정말로 용찬우가 엄청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손해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용찬우의 행태를 저는 다른 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면 손익계산보다는 억울함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뉴 햄프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구독자가 20만명인 유튜브 채널과 5만명인 채널을 키웠고 영상편집과 성공팔이를 통해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을 정도로 똑똑한 용찬우가 정말로 엄청나게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준의 자기기만이 작동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다른 심각한 정신질환을 제쳐두고 이런 수준의 자기기만을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흑자헬스가 지적했듯이 용찬우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를 아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용찬우가 구제불능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제불능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회생의 길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용찬우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는 조롱받을 짓을 또 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찬우가 진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심지어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찬우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밀 진단을 받는다고 합시다. 용찬우는 우울증과 관련하여 정신과 의사들을 조롱한 적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진정한 사과의 뜻을 자동적으로 담게 됩니다. 일반 논적인 사과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다른 심각한 정신질환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누명을 벗을 수 있으니 용찬우에게 이득입니다. 흑자헬스가 추천하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흑자헬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치료는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겨운 과정을 녹화해서 방송국에서 틀어준다면 금쪽이를 훨씬 능가하는 시청률을 기록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용찬우는 이런 식으로 음지 유튜브를 뛰어넘어서 양지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가 돼서 큰 돈을 벌면 혹시 성공파리 사기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몽땅 환불해주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으니 공익의 측면에서도 대단한 일을 하는 셈이라고 봅니다.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정확히 알수록 나르시시스트를 마주치게 될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은 신남성연대에서 물사대기와 빠따를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행이 될 겁니다. 그것을 방송에 공개하는 것 역시 차원이 다른 구료감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추락을 맛본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용찬우를 비판, 비난, 조롱했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용찬우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간다면 그래도 계속 조롱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까?